그 인심 좋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 또 초대가수, 초대가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. 아까 저 사랑이 뭐길래는 부르셨는데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.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인데 또 여러분들 반가운 건 이분이 이고장 출신입니다. 여러분들이 나와주시고 또 많이 밀어주셔서 지금 아주 뭐 아주 훌륭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죠. 최영천씨가 나오겠습니다. 신곡 미쳤다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입니다. 사랑한다 했나? 좋아한다 했나? 아하니아 죽는다 했나? 네 목숨 다 받쳐 지켜줄 사람 너가 나랑 부끄러웠다 시간을 흘리고 흘리고 흘러리기까지 왔다 내 모습 너무 편해 난 가슴이 뜨고 뜨고 좋은 여행인데 나 혼자야 너를 찍은 어디에 난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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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 가도 이 사랑엔 미쳤다 내 가슴에 네 가슴에 맺혔다 너 하나만 사랑하는 나니까 너 하나만 사랑하는 나니까 사랑한다 했나? 좋아한다 했나? 아하니아 죽는다 했나? 아하니아 죽는다 했나? 아하니아 죽는다 했나? 이 목숨 다 받쳐 지켜줄 사람 넌 하나랑 부끄러웠다 시간을 흘러고 흘러리기까지 왔다 시간을 흘러고 흘러고 이러기까지 왔다 내 모습 너무 그려해 나 가슴이 뜨고 뜨고 정의가 끌어올린 듯 나 혼자야 너는 지금 어디에 나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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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 가득 이 사랑엔 미쳤다 내 가슴에 이 가슴에 나쳤다 너 한 번 더 사랑한 날인가 다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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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 가득 이 상처는 남았다 내 가슴 이 가슴 멈췄다 무지는 나만 기다리는 날인가 너 하나만 사랑하는 날인가 내 가슴 멈췄다 내 가슴 멈췄다